먼 우주! 은하계 위원장들이 지구의 존폐 문제를 두고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그들이 무작위로 선택한 주인공! 전지전능한 초능력이 손안에 쥐어진 지도 모르는 별 볼일 없는 문학교사 닐! 내가 무엇을 원하든 그대로 다 이루어질지어다! 수십 명의 학생들을 저승행 열차에 태워 보내고서야 자신의 손아귀에 초능력이 생겼음을 깨닫고 제대로 능력 발휘 좀 해보나 했더니 온 세상을 좀비 천국으로 만드시는 신중의 신! 등신! 모든 사람이 10시 이후에 다시 살아있어! 당연히! 모든 사람이 죽었구나! 사실 사이먼 페우 같은 경우는 B급 코믹부터 시작해서 로맨틱 코미디, SF, 액션 안 건드린 게 없지 않나 싶어요. 미션이나 스타트랙에서는 단역으로 출연한 후 강렬한 연기를 보여줌으로써 다음 시리즈에서는 주저형급으로 또한 닐이 키우는 반려견의 목소리를 이제 고인이 된 배우 로빈 윌리엄스 가 맡아 그를 그리워하는 팬들에게 마지막 연기를 선물합니다. 세계의 평화! 인류 대화합은 고사하고 사적인 욕망 채우기에 바쁜 그는 미련하고 한심한 인간의 표본이 되어 결국 인류 최대의 위기를 초래하고 마는데요. 위대한 힘과 권력에는 그만큼의 책임감이 따른다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대체 이 인간은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앱슬루틀리 애니싱이었습니다.